나 같은 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. 그럼 다른 사람들 힘든 것들 다 들어주기 쉬울 텐데 나 같은 사람은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. 그럼 아픈 마음도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도 될 텐데 참을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네가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픈 사람 같아서 굳이 말할 수가 없었다. 어떻게든 위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노력하고 해봐도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어. 내가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왜 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도움되는 게 없을까 난 너무 힘들어. 그래도 널 위해서 그냥 나눈 내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. 덩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